응? 응? 뭉치야, 왜 그래? 밤에는 지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. 언니 속상해, 좀 봐줘, 응? 뭉치, 오빠한테 이를 거야? 걱정했잖아요. 걱정했다고요. 아니니까, 계속 밥 먹enta. 엄마가 먹고 싶지 말해봐라고요. 내가 를 해야 할 일은 없어졌어, 그래. 엄마가 먹고 싶지 말해봐라. 예. 엄마가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. 엄마가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. 엄마가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지? 엄마가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. 뭉치가 많이 지셨어요? 네, 조금요. 뭉치, 왜 그랬어? 오빠가 밤에는 지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, 응? 맛있게 먹을까? 일찍 들어왔네요. 네. 그럼... 그날 밤은... 미안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하지만... 진심이었습니다. 잘 자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